시작합니다. 배트맨 아카모리즌! 이어서 가야죠. 배트맨 아카모리즌 금방 한 줄 알았는데 영상 목록 뒤져보니까 꽤 예전에 했더라고요.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어. 진짜 머릿속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아카모리즌. 잊어서 미안하고요. 하죠. 왜냐면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우리 우리 김청자 시청자님들. 디지몬이랑 포켓몬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배트맨은 안 좋아하냐? 배트맨은 안 좋아할 줄 알았어. 배트맨, 슈퍼맨 이런 거. 어벤져스.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미국 쪽보다 일본 거 좋아하나 보다. 일본 아동 애니메이션. 그쪽으로 가야겠어. 그쪽으로 가야겠어. 유희왕이나 포켓몬 디지몬을 했으니까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님들 취향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중에 파서 하죠. 어디죠 근데 여기? 어디로 가는 건 거예요? 여기 여기라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저번에 이 다리에서 문제 생겼었지? 자 제가 게스트 목록 좀 보여줘 봐. 체포하라. 바로 미치네. 여기로 가는 거네. 여기 한 번 서주고. 저기에 있다는 거지. 일단은 누가 고든에게 설명을 해주라 그래. 해야겠다. 고든. 고든아 어딨니? 오랜만이어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이라는 걸 인식 못할 정도로 기억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뭐야? 뭐야? 하늘법을 잊지. 아 뭐야? 왜 안 돼? 인증된 거 아니야? 아 된 거야? 세 번 해야 되나 봐. 자료묶음. 아 이거였군요. 가자 빨리. 여기라고? 위는 당연히 아니고. 저거 아닐까? 아니야. 아. 아. 거의 아닌 것 같은데. 나 일로 갈래. 저기 아닐까? 여기 아니네? 어디야 그럼? 여기라고? 딱 이거라고? 이걸 어쩌라고? 이거 어쩌라고? 쟤네한테 가보자. 안녕? 죽군이었냐? 얘기를 하지. 얘기를 하지. 얘기를 하지. 일단 제압을 하자고. 예쓰. 찍어주고요. 반격하고요. 아. 야. 테이크다운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잠깐만. 죽여내기가 애매한데? 예쓰. 제압. 이리와. 튼튼하세요. 아. 네. 얘 템은 좋았어. 저 일렉토릭 제가. 그 짓 못하죠. 맡겨둘 걸 그랬나? 얘네 아닌데? 일로 들어가는 건가 보다. 그런 거 같죠? 내게 너무 preocup하지? 예쓰. 도착해. 참고기! Sierra Nine, 참고기? 네. 네. 아직 정보기를 찾고 있어. 어디서 들리는 거야? 아, 쟤구나? 내가 자신의 사람에게 다 보내주지 않는다. 내가 말할 수 없지. 네가 이틀에 빠져버리지 않는다. 들리는 거야? 배고프네요 나 좀 이동시켜줘 먹고 싶지 않아 이거 간다 나 갔니 이미? 배틀맨 인기 엄청 많은 평가 엄청 좋은 게임인데 뭔가 나랑 취향이 안 맞아 기관차를 타 솥 너무 추워 기관차 아아 기관차 아 기관차냐? 그럼 해안이네? 그치 해안 경비서 너무 추워 흐흫 잠깐만 아 일단 이건 이거겠지 그치? 바로바로 해줘야 돼 이런 게임은 헷갈립니다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몰라요 비슷한 게임은 많은데 일단 약간 돌파하는 형식이 다르니까 다 자 승률이 가장 안 나오는 게임인데 빨리빨리 도와드려야지 아아 치사하게 그렇게 가서 할라 그랬지 가서 5번이었나? 어 다 살라 그랬지 받지도 못할 줄 몰라지 가자고 아 아 매달린 거구나 여기구나 띄워주면 안 될까? 아 저기군요 사다리가 왜 있는 거야 그냥 뛰어 올라갈 수 있는데 이상해 이 게임 좀 엉성해 아 근데 뭐 설정상 있는 거겠지 여기를 사람이 온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뭐 군이랑 사다리가 있긴 한데 좀 과하지 않습니까? 배트맨이니까 왔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가 아 저번에 컵라면에다가 참치 한 캔에서 마요네즈 뿌려먹으면 맛있다 그래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님들의 꿀팁이 도움이 되는 건 오랜만에 먹는 거는 완벽하더라 우리 과일 얘기도 많다니 아 불그리 좀 녹여놓을걸 아 아까 그리 좀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습니다 차 먹으면 돼지 않으라고 아아 아 이거군요 레프트 컨트롤이었군요 왜이러네 정신을 못 찾게 왜이러냐 왜 꼈냐 안 움직이 어디서 못 나가 못 나가 뭐야 이게 뭔 짓이야 아니 뭐 저런 데끼냐 난간에 올라가서 아예 안나와죠 컨트롤도 안되더라고 파이어플라이 체포하고 폭탄 찾아라 어게 어깨발이 아래에 있는 저 징거 파인인지 못질 안 먹을 겁니다 게임들이 너무 실패가 많아 게임을 켜고 엔딩만 보고 그냥 끄는 그에서도 안나오고 포턱 그냥 해야되나 그가 남편이 안할 만한 걸 해야 돼 남편이 안할 만한 걸 해야 돼 좋은데 저기세 너의 짐이 뭐하는거야? 난 못먹는 거 같아 버터? 놈이 뭐하는거야? 넌 너네네네 내 친구들과 흑매스 크루프가 바우니를 꺼냈어 뭐? 바우니가 바우니를 꺼냈어 컨트롤 됐잖아 아 이거 뭐했네? 이거 보인다고? 연막이야 미친놈들아 이거 왜이래? 방해 왜이래? 야 폭탄 뭐야 이거 야 폭탄 뭐야 이거 보이스 어디 이걸 못 보냐 얘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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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에 바로 나 생각했어 생각했어 때린다고 저렇게 잡는게 아니었지 암살로 잡아야지 내려가서 때리면 다 잡아 지는 줄 알았어 여기! 여기! 아 야 잠깐만 이거 말이죠 골고루 양념처럼 하는데 이거 죽으셔야죠 아우이씨 아 죽는 수준 어떻게 암살하더라 공중에서 테이크다운 있던가? 내려가면서 한번에 잡는거? 아 기억이 안나네 이래 엄청 어렵게 해서 엄청 많이 죽어가면서 엄청 많이 죽어가면서 아 엄청 많이 죽어가면서 발견을 하면은 바로 다 까먹어 아 까먹는게 아니지 너무 오랜만에 해서 까먹는거지 솔직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스크레이더 이렇게 안 까먹었어 이 게임 이상한거야 이 질감 쩔어 폭탄 없는 걸로 넘어가서 하나씩 암살하자 강한 공격을 하면 안되네 그냥 안착을 해야되네 저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컨트롤러 데려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왔어 아 아 그런데들 계셨어요? 얘기를 해야 헤너메 아 아 손잡았고 야 왜이렇게 아 간다 어 여기 아니야 딱바도 아니야 아 아 저 방해씨 너 너무 거슬린다 누구야 쟤 저기 있는 녀석이라고? 쟤네 쟤네 이렇게 하자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기술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안나냐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거를 왜 못 잡니 그래 일단 잡고 뭐를 못 잡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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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슬린에 아니네 하리이 쟤 죽여야 돼. 쟤 때문에 지금 탐정모드가 안 돼서 알아볼 수가 없어. 여기 있다고?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아, 위로야, 위로. 그리고 안에 아래로 숨는 거랑 벽 뒤로 숨는 그런 게 없다. 변수가 사라졌어, 이제. 원래 여기서 죽은 사람이 없나 봐. 세이브가 좀 멀어. 정원이랑 잡을까? 잡을 수 있을까? 정원이랑 잡을까? 잡을 수 있을까? 정원이랑 잡을 수 있을까? 일단 잡고. 저 사이에 있었지? 정상놈이다. 틈으로 안 보이냐? 잡았고. 어, 어, 이 탐정 잡았고요. 아, 이렇게. 아, 됐다. 이제 갔다. 아, 이거 숨을 수 있네, 일로. 여기 어떻게 보네? 아, 여기. 사조성이 돼, 안 된다. 올라가서 잡아야겠지? 올라가서 잡아야겠지? 아, 올라가면 줄이네, 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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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거 보였냐? 바로 볼 줄 몰랐어. 탑정부 덕분에 많이 편해진 것 같다 다 모여 있잖아 멀리서 그냥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돼 저 위 위 위 위 여기 맞나 지금 거기를 거기를 봤으나? 다 잡은 거 아님? 설마 한놈 남았냐? 지옥을 보여주겠스 둘이네 둘이네 한놈 뒤로 갔잖아 다 잡았다 잡았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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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제가 전달했잖아 이 문장에 몇 개가 있어야돼? 4! 4! 1 여기 1, 1, 1, 1, 1, 1. 문장의 중량에 있는 문장에 있는 ә 다 Euchyy! 야 인사저öll prepared 지옥은 모든 것들 다 제가 추측한 거 hull зая 보일러실에 있는 폭탄을 해제라 잠깐만 잠깐만 어디가라고 야 어디가라고 어이 길을 알려줘야지 보일러실로 가라고? 저긴가? 아닌데 보일러실이 어딘데? 이 건물 얘기하는거야? 조그만한거? 아닌거 같은데? 아 여기구나 여기서 해제를 하라고? 4개를 했다는데 어떻게 4개를 하는거야 이거는 지금 안 어디가니? 다리에 큰거 4개라 그랬으니까 여기 4개가 다 있진 않을거 아니야 여기 하나가 있겠지 하나가 뭐지? 아 어딜 올라가 어딜 기어들어가는거야 아 저런거 저긴 저런데도 있어? 뒤져보자 저기 들어가는 벽문이 있고 왼쪽 이 폭탄을 제거 해야해 이 폭탄이 뭐냐고 이 폭탄을 제거해야해 이 폭탄이 뭐냐고 여기가